문제 풀기 전에 요거 다른 개념 연습을 한번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직각삼각형이 뭐 3 4 5랑 3 4 5 한 개만 합시다 다른 것까지 확장할 것은 굳이 아닌 것 같고 3 4 5만 뒤로 돌려서 여기랑 여기랑 직각삼각형에서 원이 내접하는 게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3 대 4 대 5의 비니까 요거 두 개만 조금 보고 갈게요 여기가 3 대 4 대 5의 비 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에 내접하게 되는 내접원의 반지름은 얘를 r 이라고 할 때 여기는 3 마이너스 r 이 되고 여기를 r 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4 마이너스 r 이 되고 지저분하니까 잠시 지웁시다 그래서 여기서 까지가 3 마이너스 r 여기서 까지가 4 마이너스 r 둘을 더 한게 5 가 되야 되니까 r 1 이라는 방 1 이라는 것은 요런 형태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3 대 4 대 3 4 5 의 가지는 직각삼각형 이면 돌렸을 때 똑같은 형태리가 r 이 1 인건 알 수 있어요 그럼 3 대 3 4 5 일때는 내접원 반지름이 1 입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얘를 원점으로 생각 얘를 x to y 축 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 직선식이 뭐냐 그러면 얘가 y 는 3 분의 4 x 인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내접원 성질에 의해서 얘는 얘 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서 쭉 연결하게 되면 얘는 각의 이등분선 이죠 3 분의 4 x 에 대한 각의 이등분선을 거리가 같아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안해도 얘는 3 4 5 에서 내접원 반지름 1 이니까 여기가 2 가 되고 얘가 2 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얘는 2 분의 1 의 x y 는 2 분의 1 x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형태가 될 테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가 원점이고 얘가 y 축이고 얘가 x 축인데 이 직선의 식이 y 는 4 분의 3 x 라면 이 점을 지나는 각의 이등분선의 직선식이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3 4 5 에서 반지름 1 1 뺀게 여기서 까지 길이가 3 이 되고 여기서 까지 길이 1 이니까 얘는 y 는 3 분의 1 x 가 되어야 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3 4 5 에서 쪼개는 형태는 굳이 거리 공식 쓰지 말고 요 도형 내접원 성질 이용해서 좀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로 가서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얘가 90도 일 텐데 여기 각 기준으로 볼 때 요 노란색 삼각형 이랑 요 전제 삼각형 이랑은 닮은 꼴이 겠죠 그럼 닮은 꼴이고 그 다음에 얘가 닮은 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만 연결을 확장을 해 봅시다 여기에서 중심까지 쭉 가고 여기서 수직으로 쭉 내려와도 얘도 90도 얘도 90도 라서 아까 그린 삼각형 이랑 요 전체 삼각형도 닮은 꼴이니까 결국은 요 노란색 이랑 여기 전체 있는 요 삼각형도 닮은 꼴일 것이다 닮은 꼴에서 여기 길이를 a 라고 할 때 반지름이 길이가 2 라고 했고 여기서 or 길이가 좀 궁금하니까 비례관계로 쓰면 작은 삼각형에서 2대 a 는 큰 삼각형에서 a 대 높이가 되는 형태죠 a 대 얘가 or의 길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외향내안 곱해 보면 or의 길이는 2분의 1의 a 제곱 그 다음에 힌트가 넓이가 16 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의 밑변에다가 그래서 a 가 이제 산거는 알게 되었어요 a 가 산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얘가 4다 기울기에 물어봤는데 4가 된다 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직선의 식이 얘가 y는 2분의 1의 x라는 형태잖아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이고 2분의 1의 x 가 되는 형태는 2분의 1의 x 가 되는 형태는 얘가 3분의 4 x 형태일 때 나오는 성질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냥 풀 때는 이거 거리공지 쓰지 않았을까 4,2랑 mx랑 거리가 반지름이 2랑 같아요 해도 될텐데 요게 좀 눈에 많이 들어오면 어? 2분의 1의 x 많이 보온건데 아 얘가 3분의 4겠구나 또는 요렇게 여기에서 보조선이 이런 형태로 요정도에서 꺼야 되겠네 요렇게 꺼었을 때 아 얘가 3대 4대 5의 b 를 가지게 될 때 2분의 1 x 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3분의 4 x 겠구나 요런 형태로 그래서 거리공식식은 안 적혀있습니다 그렇게 풀었을 테니까 그래서 m은 답은 60m 그래서 80 3분의 9 이렇게 아니요 먼저